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이들의 감정표현은 대단히 적응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욱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익숙합니다. 자신을 비판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에게 보인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대단히 적응적이다.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환우 검사 관련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짧은 두 문장을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직급으로 보면 한참 아래 있는 부하의 지나가는 비판에 대해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작고 사소한 것에 민감할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많은 검사들이 당장 자신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고 자칫하면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추미애 장관의 독주와 월건을 비판하는 그런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29일에는 63명 그리고 30일에는 160명의 검사들이 추미애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 장관의 언행에 불만을 터뜨리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서 슬픕니다.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종류의 주장입니다. 안화연 대전지검 검사는 반대의견을 이야기할 조차 없도록 검사에게 재가를 물리는 것이 검찰 계획입니까? 송혜숙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보복 예고 발언에 대해서 이환우 검사의 비판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반박할 마땅한 자료나 놀릴 리가 없을 때 메신저, 발언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여론 몰이 형태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검사들이 추 장관의 적응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의 비판의 그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도 얼마 전에 읽었던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블룩스가 쓴 두 번째 산에 등장하는 몇몇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다루는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비드 블룩스는 자신이 다닌 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자신들에게 정서적인 지식을 주었다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정서적인 지식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정서적인 지식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지를 아는 것이를 말한다. 그래서 부당함을 마땅히 혐오하고 자기시행 행위에 마땅히 존경심을 표하고 우정에 마땅히 공감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땅히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연구의 철학자 로우저 스크루터는 주장했다. 이런 정서적 기술은 또 이런 정서적 지식은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기술도처럼 섭득해야 하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기본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배워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흑인 작가 렐프 앨리슨이 인간성을 말살한 인종차별주의 앞에서 경험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된 느낌, 또 홀로코스터 생존자를 괴롭히는 죄책감 같은 감정 말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나선 여건 인사들에게 아쉬운 것은 너무나 악의 중심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미숙함입니다. 한마디로 정서적인 지식이 현재하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감정이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냥 내키는 대로 마구 말하고 마구 반응하고 마구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직의 장이 나섰어 직급상으로 한참 아래인 부하직원과 한판 승부를 해보자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미숙한 그런 반응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추 장관의 입장에서 부하의 반발이나 비판이 눈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런 감정은 정말 위험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블룩스가 지적하는 정서적인 기술, 정서적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추 장관은 배워도 한참 더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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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입니다.